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1희회 에너지관리기사 제5과목 열설비설계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81번이 되겠습니다. 입형 횡관보일러의 안전저수위로 적당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입형 횡관보일러, 입형이라는 것은 이게 서있다 설립자죠. 그리고 횡관은 횡으로 관이 여러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화실 내에 수부에서 화실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횡관이 있단 말이죠. 수평으로 여러개의 관을 서로 엇갈리게 설치한 입형 횡관보일러죠. 이 횡관은 갤러웨이 튜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설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전열 면적을 증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화실 벽을 또 보강해주고 보일러수의 순환도 촉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입형 횡관보일러, 이 안전저수위는 어떻게 됐냐. 보시면 이 구조를 보시면 수면 여기죠. 수면 여기가 바로 이 화실 천장판 있죠. 천종판, 천장판 같은 말인데 에서 상부 75mm의 지점이 되겠어요. 이 화실 천장판에서 상부 75mm. 이게 이제 안전저수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화격자가 있고요. 연소에 보면은 화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침리, 굴뚝으로 해서 연소등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입형 횡관보일러의 안전저수위는 이 화실 천장판에서 상부 75mm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들어와 보면은 자 가장 적당한 거 입형 횡관보일러의 안전저수위는 바로 화실 천장판에서 상부 75mm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번을 보시겠습니다. 보일러 급수 중에 보일러 급수 공급하는 물이죠. 보일러 급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이것의 농도를 나타낸 촉도는 무엇이냐. 비교적 쉬운 문제죠. 자 하나씩 보면은 1번의 탁도는요. 물에 흐린 정도죠. 탁한 정도. 이것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증류수 1에다가 고령토를 1mg 이렇게 합류된 경우 이것을 탁도 1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경도를 보시면 경도는 경도, 물의 쎄기죠. 쎄기의 쎄다, 약하다 이거죠. 쎄기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보일러 급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의 농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은 연수와 경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물에서 비누 사용이 쉬운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연수는 물에서 비누 사용이 쉽고요. 경수는 비누가 잘 풀어지지 않죠. 세 번째, BOD가 있습니다. 다이오케미칼 옥시전 디맨드인데요. 이것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이런 뜻이죠. 유기물이 미생무에 의해서요. 호기성 상태, 호기 뭐예요? 공기를 좋아하는 상태죠. 에서 분해해서 안정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입니다. 이것은 보통 PPM 단위로 표시하죠. 그래서 이제 BOD가 높다. 높으면 유기물의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다. 네 번째, PH가 나오죠. 이건 수소이온 농도지수잖아요. 용액의 산성이냐, 알칼리성 이런 거를 세기를 나타내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일러 급수중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 농도를 나타낸 척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두 번째, 경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3번을 보십니다. 보일러 운전 중에 경판에 경판에 적절한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추폭을 둡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 브레이징 스페이스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아담슨 조인트는요. 원통형 평형 노통 보일러 원통형의 평형 노통 보일러에 노통 접합부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열에 의한 노통의 신축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신축작용을 좋게 하고요. 이렇게 해물어서 또 노통 강도도 보강해주고 리벳의 보호 역할도 합니다. 이것은 아담슨 조인트다. 두 번째 것은 뭐냐. 브레이징 스페이스라고 보통 발음도 하지만 실제로 브리징 스페이스가 맞는 발음이겠죠. 노통의 강도 보강을 위해서요. 가세트 스테이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세트 스테이 하단하고 노통 상단 그 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노통 플렌즈 부분의 그루빙 현상. 그루빙 현상은 뭐냐고 이제 도량 모양의 부식인 거죠. 여기 보면 네 번째 그루빙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따 설명을 안 드릴게요. 나왔으니까. 이 부식을 방지를 한다 이거죠. 방지를 브레이징 스페이스가. 보일러 운전 중 경판에 적절한 탄성을 유지하기 위한 완축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에 의한 압축 응력을 완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브리징 스페이스는 경판의 두께에 따라서 규정되는 치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판의 두께가 스타트는 어떻게 했냐. 13mm 이하로 시작이 되었고요. 규정을 얼마? 2. 2. 그러니까 플러스 2mm이 커진다. 이렇게 외우시고 이건 이제 이거 19까지 가서 여기는 초과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시작되는 게 브리징 스페이스가 스타트 이거 230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3, 3하고 233을 다 기억을 합니다. 다 200 플러스로 다 가잖아요. 여기서는 300으로 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맨 처음에 230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230에서 이 30만큼 30만큼 증가가 됐다. 여긴 이제 다 2로 가는 거고요. 그 뒤로는 20, 2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연상법을 해서 암기하셔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접 간격은 용접하는 간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그루빙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일러 운전 중 경판에 적절한 탄성 유지시키는 완충폭 보다 브리징 스페이스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